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날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아주 편안한 휴식시간이었기도 했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신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예전에는 차만 왔다 갔다 타고 가면 시골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는데 어찌나 제가 운전하면 차가 왔는데 어찌나 차가 막히던지요. 또한 지금 설 연휴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보내면서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날을 발견하게 되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 얼굴에 화라는 게 없잖아요. 저는 이제 삐지면 삐졌지 화는 못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제 얼굴 보고 이제 목사님이시고 나를 단번에 알아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살면서 남들하고 뭐 이렇게 다툴 일이 있었겠습니까? 보금 안에서 다 양보, 보금 빼고 다 양보하라고 하니까 뭐 남들하고 부딪힐 일 없고 그렇게 화낼 일이 없고 살았는데 가정을 이루고 다른 환경들과 여러 가지 갈등 특히나 이제 옆에서 들려오는 사모님의 잔소리가 이렇게 화가 나는 줄 몰랐습니다. 이번 주 삽은 일주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 속에서 가정보금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주간인데 이번 주는 진짜 특별하게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주간인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보금처럼 들으신 분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가정은 안 싸우는 줄 알고 계시는데 아닌 거 아시죠? 저도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살벌합니다. 목사님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부부가 좀 싸운 이야기 했다 그러면 많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보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한 줄 믿습니다. 싸움의 원인을 알고 결국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존재가 확실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싸움에 집중할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인가를 설 연휴 기간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금 속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을 영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연휴가 누군가에는 꿀 같은 휴식 시간인 분들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으시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특별히 가문 보금화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로 기도되어진다라는 응답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전진하며 가정보금화, 세계보금화의 응답을 누리며 이삼체를 치유할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상식을 다시금 알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시간이 많잖아요. 귀가 아파서 메시지도 듣지 못하고 비행기 안에 있는 이런 잡지를 하나씩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해인지 아시나요? 토끼, 띠,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토끼, 해라고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잡지에. 잡지에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토끼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근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토끼는 당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당근이 토끼에게 어찌어찌해서 안 좋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건초를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토끼가 당근을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 이유는 디즈니에서 만화를 그릴 때 토끼가 당근 먹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어릴 적에 나도 모르게 보고 있었던 그 잘못된 그림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영적 세계를 분별하며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나를 잘 살게 하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분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싸움을 하더라도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많이 싸우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이제 카톡방에서 싸우는 썰을 이렇게 많이 푸는데 다들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부부가 된 지 몇 년 안 된 부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원네스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왜 우리 집안이 모였다 하면 술판을 벌리는지 왜 우리 집안은 모였다 하면 싸움을 하는지 서로 이간질하고 돈 욕심이 하나 되지 못하는지 왜 나는 보금만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믿기는커녕 오히려 핀장과 핍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우리가 가진 시간으로 영적인 세계를 제한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에 있었던 일인 것을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을. 그러면서 저도 말씀을 묵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발견해주시는 이 말씀을 전달해드리고자 이 본문을 다시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두 가지 문제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문제에 있어서 16장에 걸려있는 이 부분이 16장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마태국은 16장 16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귀신을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다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의 명을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귀신에게 수입을 벌어왔던 그 수입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냥 가둔 게 아니고 많이 친 후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영적인 세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참다 참다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귀신을 내쫓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심히 괴로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매를 맞고 가뭄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불신자 상태였을 때는 몰랐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이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누구부터 들었는지 모르는 이 제사 제사를 드려야 조상이 잘해준다 정성있게 드려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무릎 이방인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모를 때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와서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었구나를 깨달은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제사가 많이 들여지는 이 집에 정신병이 끊이지 않는구나 를 깨달은 우리가 이 집안 식구들이 모였을 때 보금을 전하고 제사를 끊으려고 했을 때 다들 믿던가요? 어떤 집사님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니까 이 집안에 억지로 제사를 못 드리게 했는데 형제들이 그러다가 잘못되면 다 네 책임이라고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니까 아무 일도 없었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어쩌면 더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책임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가 이렇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핀잔들 비난들 이런 비난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더 정확한 보금을 선포해야 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흑암이 발악하려고 한 집안에 제사가 끊어지려고 하니까 이것을 가면이 두겠냐는 거죠 불신자들은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민일주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보금전하다가 오해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도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도 보금을 몰랐을 때 스대반의 전도를 듣다가 그를 죽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지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구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다들 좋은 일만 생기고 전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스대반의 순교처럼 보금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교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며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임을 당당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전도운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보금을 선포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전도하는 것이 남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보금을 누리는 시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보금을 증거해야 했기에 보금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정확한 보금, 완전한 보금을 선포해야 했기에 내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이 우리 현장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도하고 있고 내가 보금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보금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매를 맞아서 아플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억울하게 가무에 갇힌 신라와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럴 수도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했더라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일을 믿습니다 보금전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려와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때에 큰 지지 일어나서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아싸 기회다 하고 다들 도망갔지만 웬일인지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제 거기 지키는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간수를 더욱더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또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충직하고 올고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때의 멈추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구절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문 보고말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문을 받는다 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낙심과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시간표에 따라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에 가족 복음화가 잘 안되었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요? 아니요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고요 가문의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끊어지고 있는 시간인 것을 믿고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라 간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몇 년 동안 헤매게 되더라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몇 천년이 지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른 뒤에 로마도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시간에 맞추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4절에 보면 오해가 다 풀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4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오기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냥 놀려고 거기에 모였겠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뒷구절에 뒷구절을 다시금 읽혀줬습니다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신라가 형제들을 위로하고 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수고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감옥에 억울한 일이 갖춰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과 신라가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이 다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그리고 끝까지 언약을 성취할 것을 믿고 있었기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해사 앞에 서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큰일이 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상대방이 걱정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연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여정을 걷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설이 이번에는 참 영적으로 초신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 있는 시간이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희 교구 성도님 중에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서 이제 새해부터 교회를 잘 나와야지 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조금 늦게 예배를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포럼하시면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분이 평일에도 일하시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대리운전에 이렇게 일하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냥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안수지사님으로부터 어떤 안수지사님부터 전화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예 안 받았대요 그냥 교회를 안 오르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받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다시금 그 안수지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다시금 얼른 준비해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전화해가지고 안 받으면 오늘 못 오시나 보다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안수지사님은 안수지사님의 포럼은 두 번째 전화했었을 때는 그냥 생각이 나서 생각 없이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시금 생각나서 전화를 하셨고 불신앙, 부담 이런 것들을 생각 없이 이렇게 하셨겠죠 우리의 전화 한 통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예배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일에 이번 주 같이 설이 껴있고 이런 부담스러운 주일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삼위일주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사실을 비밀을 체험하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전진을 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깨닫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로서 승리하며 영적인 체험을 하며 현장 가운데 응답받아가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만들고ихgel을 jumping up in a different way of út